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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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를 오랜검수 다시 돌아올 걸 알지 손에 익은 물건eyed 평이 잘 수 있는군 숨고 싶어 헤매던 세월을 broadcasting 너 무엇을 여기까지 charities 화를 높이 남아서 별을 안고 싶다 소중한 건 우리 잊고 산 건 아니었다 이제 그랬으면 좋겠다 그대 그대에서 지친 마음 아물게 해 소중한 건 옆에 있다 먼 길 떠나는 사람에게 말했으며 그대에서 지친 마음 아물게 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